보험 가입하실 때 과거 질병 이력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도치 않게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헷갈려서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탓에 다치거나 아플 때 정작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 6개월간 1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병원 치료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거나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청약서 질문이 불명확해 고지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접수된 분쟁권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부당하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당했다가 구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앓고 있는 병을 고지하고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해지를 당했고 총 100만 원 넘게 납입했던 보험료조차 돌려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통해 보험 해지에 부당함을 입증해 보험계약을 원상복귀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용률이 늘고 있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자주 사용한다면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출퇴근에 상시로 이용하고 있다. 이게 이륜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는 가입 당시에만 알리면 되고 전동이륜차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도 사용 여부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 시 단순 보험계약 해지를 넘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